와 여러분들 장난아닙니다 피꼬패스인 그 친구들을 초점으로 낚시를 떠납니다 오왜왜왜왜 오오오 저거 잡았어야죠 예아쓰 오오오 오 육질을 갖고 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았다 잡았다 이번에는 아예 얘기 한 번도 나온 적 없었던 피꼬패스 있죠 뚜꾸난 애랑 오 잡는다 있었죠 만약에 가면 아 피란냐 맞아 피란냐 피란냐냐를 잡으러 가는데 어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차 타고 한 시간은 달린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런 계곡 수준의 물이 아니고 큰 강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아까 맞아 리버라인죠 네 강하고 등을 갈 것 같아요 오오오오 오오 마이 갓 와 여러분들 얘네들 실제로 이렇게 도망하지 않잖아요 얘네 몸에 독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아도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체내에 독이 있어요 그냥, 오오 추리남 메뚜기 정말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도 보네요 야 가라 와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이곳에서 피니아냐랑 피코피우스를 잡는대요 근데 하늘은 굉장히 맑은데 여기에 풍금강이랑 천국병들이 가끔씩 날아갑니다 지금 경기라서 여기가 원래 물로 다 차있어야 되는데 다 마른거고 바닥쪽에는 이렇게 모래자갈 같은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너무 더웠어 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드디어 피니아냐랑 피코베스인 그 친구들을 초점으로 낚시를 떠납니다 오 왜왜왜왜왜 오오오 잡았어야죠 저걸로 예금으로 찍어봤어 어 줘봐요 줘봐요 아니야 예금으로 잡아야 돼 오 있다 있다 오 접어요 접어봐요 그냥 찍어버리면 돼요 아 놓쳤어 저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아 찍지 말고 네 알았어요 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되게 누지가 빨랐고 이게 그냥 얕은데 있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무시까오 우와 발자국 왜 이렇게 커? 30KJB 50KJB 350KJB 이거 제규어 발자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에 아나콘다도 있고 제규어도 있다는데 좀 보기는 힘들대요 지금 낚시하러 이동 중인데 가오리 너무 신기하네 갈까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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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지 말고 아직 들어가지 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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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스 오, 오 오, 육지로 갔고 오, 잡았다 잡았다 와, 역시 미스터야 오, 옹저그다 와, 여태까지 본 건 중에 가장 커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수리남 가오리입니다 워, 왓 이즈 내인? 우즈마니 우즈마니 와, 여기 눈 보이시죠 꼬리가 근데 되게 짧아요 얘가 꼬리가 잘렸나봐요 잘린 것처럼 웅툭하더라고요 오, 안 가져가고 방생하나요? 아, 너무 커서 가져가기 너무 커요 투 빅 와, 이거 너무 커서 이 친구는 아마 방생을 할 것 같습니다 와, 되게 부들부들해 우와, 여긴 엄청 거칠거칠해요 와, 신기하다 보거 껍데기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러네 사포 보거 껍데기 같네 아, 이게 여기 독침이 있어요 이 바다 가오리도 독침이 있지만 얘네들도 독침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들어보고 싶은데 생각보다 엄청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험하니까 이 정도로만 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가오리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크고 묵직하고 힘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잡은 손에도 가시가 있어서 생각보다 세게 잡으니까 좀 아프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뭘 먹고 자랄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있는 윗물고개라든지 개종려를 사냥해서 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우 오케이, 땡큐 잡, 에브리팅 릴리스 릴리스 렛츠고 어, 천천히 가네 와주면 천천히 가 잘 가 오, 이렇게 숨는구나 아, 물론 티가 많이 나지만 이런 상태에서 밟으면 큰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좀 보이지만 아예 안 보였을 때 자, 이제 다시 낚시하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수리남 너무 어메이징이요 오, 잡아다 뭐 잡았다 어? 뭐야? 우와 우와 미쳤다 와 여러분들 수리남 두꾸나리인데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보는 패턴이고 역시 이 피쿵 피쿵무늬가 있습니다 이 형 진짜 멋있네 사실 여기 종도 있고 해서 여기서 제규어가 뛰어나와도 총으로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진짜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술이나 와서 낚시하겠다고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진짜로 와 여기도 지금 다 노출이 된 건데 실제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베스트라든지 다양한 어종들이 이 물이 찼을 때 이런데 아래 숨어있는 물고기들 잡는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던지잖아요 와 이 물이 받았을 땐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게 하나하나가 대형 다른 어종들한테 피할 수 있는 약간의 은신처 역할을 해주잖아요 우선은 시작해서 뚜꾸날의 피콕베스랑 가오리를 벌써 벌써 봤습니다 심지어 전역을 확보한 상태 더 잡으면 더 좋고 여기 온 김에 실제로 수리남 피려냐도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아마존이 8개 국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수리남에 있는 물고기들이 더욱더 크고 두툼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명 빵이 좋다고 하는데 그 빵이 좋은 피아나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야 저기 형 혼자 너무 로맨틱하게 혼자 하고 있었어요 설치하고 사실 오늘 저녁 확보 한번 더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인 남성 4명? 다섯 명이... 어? 다섯 명이네 자 그리고 이 수리남에 있는 매기 중에서 피라이바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대형 매기 종류들이 많은데 실제로 수리남에서 낚시로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거의 한 4월에서 늦으면 한 7월까지 이 낚시로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수리남으로 모인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많아서 예약을 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낚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야 아 스티익랑인가 보다 가오리인 것 같아요 뭔가 플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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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는 거 봐서는 가오리 와 가오리가 진짜 많구나 와우 역시 피터 형 조심해야 돼 이 꼬리를 360도 돌릴 수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침에 쏘이면 여러분들 안 빠진대요 병원 가야 된대요 며 오 저 뒤에 오 침다 침다 이거 치기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여기 양옆에 이렇게 두 개 나 있는 게 수컷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너무 커요 무서워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와 독침 보세요 이게 바로 아마존 가오리입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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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이빠이 오케이 네 뭐 입술 같은 거 오나요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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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빠르게 빠르게 뚜꾸나레다 뚜꾸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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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붕어 같은데 뭔진 모르겠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와 우리 사연씨 한 건 했다 저녁 메뉴 추가요 하하하하 이시스 디너 하하하하 와 근데 꼬리가 이쁘다 자 브루님 저녁 메뉴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두 마리로 모자라요 피라냐 피라냐 좋죠 정기뱀장어 정기뱀장어는 맛없다고 들었는데요 뚜꾸나레 아 좋죠 어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또 빠졌어요 어 잡혔죠 잡혔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야오 야 같은 종인 것 같죠 예 예 예 오늘 저녁 메뉴 추가요 하하하 이야 여러분들 제가 잡은 이름 모를 붕어입니다 이 친구 오늘 저녁을 먹을 건데 꼬리가 이쁘죠 그리고 육식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뭐 입은 조금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까요 네 보이지 않네요 아마 뜯어먹는 거 봐서는 이빨이 확실히 있고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잡았어요 저 잠보이죠 여러분들 예 예 우리 사연씨 뭐 잡았어요 오 피라뇨 피라뇨 야 피라뇨 야 우리 사연씨가 보고 싶었던 피라뇨 잡았다 진짜 피라뇨 잡았네요 야 근데 얘네가 이렇게 입질이 세진 않네요 얘네는 오 위험한데 네 이거 가져가서 빼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와 이빨 보세요 이게 빨갛, 이게 발색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블랙 피라냐 종류 같은데 아마 수리나무에는 블랙 피라냐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우와 여기 물리면 살짝 뜨게 나가요 얘가 자 힘이 느껴졌어요 금방 옆에 있는데도 어 여기 이빨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이빨 봐봐 오 마이 갓 와 이빨 엄청 날카로운 거 보이세요? 이러니까 얘네들이 살점을 뗄 때 엄청 손쉽게 떼는 겁니다 또 힘도 엄청 세요 와 아 여기서 요리해서 먹을 건 거 같은데요 그래서 물고기 갖다 달라고 하는 거 같아요 와 바로 여기다가 이 화덕을 하나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와 불 붙였습니다 이거 이거 뭐야 뭐야 블랙 코어 우와 어메이징 퍼펙트 퍼펙트 오 비파까지 잡아주셨네요 피터 형이 대박이다 와 오 오 크다 크다 오 오 빅사이즈 차연 씨가 전기뱀장으로 굉장히 잘 이용을 해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20cm가 넘어가는 피라냐 나오는데 이 피라냐가 한 30-40cm까지도 커진대요 오늘 저희 피라냐로 통구이 해먹을 수 있겠다 아 나이스 피라냐 아니죠 피라냐인 거 같아요 오 피라냐예요? 커요? 또 피라냐예요 이번엔 조금 사이즈 있어요 점점 커지네 오 오 한 두 번째 거 잡으러 두꺼면 되었어요 야 오케이 이제 오케이 우리 피라냐 숯불구이 와우 피라냐 오 오 오 와 와 벌써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해주셨네 피라냐도 숯불로 먹으면 맛있겠죠? 여러분들 그쵸 우선은 우선은 이거 하나 먹어볼게요 물꼬리 장난이 아니므로 그냥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담백하고 좋아요 이야 뚜끈아래 뚜끈아래 맛있다고 그랬거든요 접힌 데 비닐 벗기고 소감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입술에 자꾸 벌레가 붙는데 같이 먹으면 돼요 담백하고 확실히 강물 깨끗하게 산 피코패스들은 비린맛이 안납니다 전에 브라질에서 피코패스 먹었었는데 그때는 조금 흙냄새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강물이 흐렸었거든요 이것만 먹읍시다 어? 이거 피라냐인가? 피라냐예요 어? 피라냐하네 피라냐 한번 먹어봐야지 음 음 와 지포같다 제일 맛있어 살이 엄청 단단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피라냐랑 그다음에 가오리 그리고 피콕베스 아 오늘 그리고 심지어 아마존 붕어 같이 생긴 친구까지 잡아서 숯불로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피라냐가 1등이고 그다음에 붕어 그다음에 피콕베스였던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호흡하시면 좋아요 구독하니 눌러주시고 다음 편의점으로 더 재밌는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한국에서도 아주 애용했던 패티평 팽 우와 꼬리 빨간 색깔 요기 있어요 엄청 많아 오오! 오오오오오 Everything 오오오오오